어..뭐해? 와..또 시작이야? 아..야 야 야 야 야 뭐하냐 너가 나보다 미드라인에 대해서 관리 잘해? 왜 와서 밀고 가는 거야 야 내가 이거 왜 화나게 만드는 거지? 아니 밀지 말라고 백핑을 찍으면 그냥 좀 말을 듣지 왜 말을 안 듣는 거지? 자 이거 뭐..진리..진리 그 자체인가 혹시? 진리의 문이야? 본인 생각만 있고 남의 생각은 뭐 안중에도 없는 거야? 왜 미는 거야? 진짜 ㅈㄴ 싫네 아하핳